네 안녕하세요 진도 E5 E6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를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에서는 46번에서 56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단어 공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단어라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낱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So two different words each noun make one word Like 자동차 박물관 그러면 뭐예요 자동차는 뭐예요 오토모빌이죠 박물관 하면 뮤지움 그래서 자동차 박물관 하면 오토뮤지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회사 회사면 회사가 뭐예요 회사가 company 그죠 나의 아빠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y father is working at office 그런데 여기서 게임 회사라고 그러면 All different company, game 회사, 우리가 게임, 게임하는 거, play game 하는 거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고 회사하고 합쳐서 게임 회사 그 다음에 음악 공연, 공연을 하면 뭐냐면 퍼포먼스예요 그럼 음악 공연 하면 음악은 뭐예요 뮤직이죠 그래서 뮤직 퍼포먼스가 한다 그래서 음악 공업 그 다음에 동문 시장 시장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장 하면 마켓이 돼요 그럼 동문, 동쪽에 있는 문, east gate 그래서 동문 시장 그러면 웨스트게잇이면 어떻게 될까요 웨스트, 마켓 at, 웨스트게잇 하면 서문 시장 그래서 시장 마켓 앞에 여러분들이 any word you can put it up there 동문 시장 여러분들이 체리힐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체리힐 시장 남부 뉴저지의 시장이 있으면 남부 뉴저지 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 앞에 어떤 단어로 와도 하나의 또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 시장 그 다음에 가게 가게가 나오는데 뭐예요 가게면 스토어죠 국수 마켓 국수 하면 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들 마켓 그 다음에 순두부 마켓 하면 순두부 가게 그렇게 하면 되고 김치 가게 김치 파는 마켓 하면 김치 가게가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형용사와 합친 단어 adjective하고 같이 합쳐지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방법 하면 method 다양한 variety method 그래서 다양한 방법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용한 시장 앞에 우리가 동물 시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시장은 조용했어요 quiet quiet market 조용한 시장 시끄러운 시장은 large market 아니면 noise market 해서 조용한 시장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형용사 플러스 명사 하면 명사 앞에서 adjective가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whatever you want like red apple 하면 뭐예요 apple은 noun이고 radish apple 그렇게 해가지고 adjective을 해서 radish apple 빨간색의 apple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한국물에도 두 가지가 합쳐서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조용한 시작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보죠 우리 한국 학교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elementary school이 있고 middle school middle high school junior high school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college가 있고 그 다음에 graduate school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교에서는 이렇게 쭉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제 공부가 있는데 tense 여기에 대해서는 there are a lot of variety of tense it depends on what contents say to do something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거가 아니면 현재가 아니면 미래 현재 하면 current 과거면 yesterday 미래 하면 in futu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읽어보세요 이걸 먼저 읽어보세요 갔습니다 갑니다 I'm going to school 나는 갑니다 그러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갔습니다 하면 I went to school 그렇지만 갔습니다 더블 숏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가 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 더블 숏이 있어요 근데 앞에 contents에 의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 will again I'll be there again I'll go back again 그렇게 해서 future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숏이지만은 이거는 미래 in future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갔습니다는 과거가 되는 거고 Another way of 갔었습니다 갔었습니다는 뭐예요 이거는 갔었습니다 I've done already like 갔었습니다 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이렇게 돼서 갔었습니다 갔습니다 갔었습니다 depend on contents you can say that 갔습니다 아니면 갔었습니다 여기가 다 많이 있으니까 whenever time would you review like 과거 현재 미래 topic에서는 이렇게 시제 텐스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answer을 잘할 수가 있죠 하나만 더 보죠 현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Just right now Right? 그 다음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서울에 갔다가 체리힐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That is means 과거 미래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미래는 여러분들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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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A different way express their future tense 닫을 겁니다 살일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봐야 되겠는데 문제가 46번에서 56번까지거든요 46번에서 56번까지면 오늘 자동차 박물관에 갔습니다 오늘 자동차 박물관에 갔습니다 선생님 읽을 적게 잘 보세요 박물관이 작고 자동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When you read this one just you have make sense right there is a main thought you can choose one of four 박물관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I will go to your museum 그게 아니죠 오늘 자동차 박물관에 갔습니다 I'm done already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박물관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박물관이 작고 작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건 조금 생각해 봐도 되겠네요 넘버 2는 박물관이 작고 자동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아 왜 일찍 나왔냐면 박물관이 작고 자동차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We think about 오토모빌 뮤지엄 There are a lot of cars and space is pretty enough to see all the cars But this 오토모빌 뮤지엄 was so tiny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Maybe someone is wish that is more bigger like 오토모빌 뮤지엄 그러면 박물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재미가 없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박물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박물관에 자동차가 너무 적었습니다 이것도 맞겠죠 박물관에 자동차가 너무 적었습니다 여기 중심 생각은 뭐냐면은 2번하고 3번은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 더 컸으면 좋겠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번 해가지고 어떤 게 메인 소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아직 선생님이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은 47번 47번 보죠 저는 한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가면 한복을 입어볼 겁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겁니다 방학에 한국 가면 I will 그래서 if I have a chance to go to Korea I'm gonna try 한복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겁니다 That is the main thought So this one is you can choose one of four 1번 방학에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복을 자주 입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한복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복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복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포인트가 3점이에요 The other one is only two points This one is three points 40 through 48 So that means kind of a heart What author they want to see the right answer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46번에서 몇 번까지라고 그랬어요? 56번까지인데 선생님이 다 같이는 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선생님과 텔레폰 넘버 알죠? 거기에 텍스 메시지를 해서 46번에서 56번까지 앤스가 무엇인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So why don't you go through yourself 46 through 56 and you can make an answer and you send me by my 텍스 메시지 505-331-9660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나기로 합니다 네 바이바이 그리고 implementation 조금만 others 합해올 음 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